지난 4년 동안 울산교육을 이끌고 올해 재선에 성공한 노호키 울산교육감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으로 울산 최초의 여성 진보 교육감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아 기자입니다. 노호키 울산교육감이 오늘 급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향년 64살입니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1, 2대 지부장을 지낸 노교육감은 이 지역에서 처음 나온 진보 성향의 여성 교육감이었습니다. 노교육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처음 출마해 청렴한 울산교육을 강조했고, 임기 시작 직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부패 근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울산교육청의 청렴도는 최하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도약했습니다. 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내걸고 고교 전면 무상급식과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을 펴 교육 복지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올해 보수 성향 김주홍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승리해 재선에 성공한 노교육감은 맞춤형 교육과 복지를 공약했습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감소와 채움 교사 제도 도입, 기초학력 지원센터 설치를 약속하고, 기초학력을 집중적으로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교육감의 빈소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울산시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